오늘은 월 20만원으로 노후준비 끝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서대리님의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입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268만원이라고 합니다. 매달 필요한 금액이에요. 이거를 노후에 20년을 가정하면 목돈 6억 4천 3백만원이 되고요. 30년을 가정하면 9억 6천 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으로만 보면 금액이 상당하죠. 이렇게만 들으면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지? 막막하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30년이 아니라 40년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10년을 또 살아야 되니까 6억 9억에서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막막하다는 거예요. 6억 9억 그 이상의 돈을 마련해야 된다? 막막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개념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 한 200만원 정도를 이 연금저축펀드의 투자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금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돈을 넣는데 그게 굴러가면서 월 200만원씩을 내가 빼서 써도 원금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30년이 지나 40년, 50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월 200만원씩을 나올 수 있는 구조 그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268만원이라고 했으니까 68만원이 더 필요하죠. 268 빼기 200이니까요. 근데 이 68만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으로 68만원 정도 받는 것은 꽤 보수적인 수치,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찾아봐도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연금으로만 연봉이 5200만원인 분들도 있어요. 국민연금만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68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정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는 것이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월 200만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월 생활비가 200만원이 나오게 하려면 3억의 자산이 은퇴할 시점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65세에 은퇴를 할 때 3억의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빼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S&P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이 8%거든요. 이걸 가정한 거거든요. 이 8%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S&P500 ETF를 매달 무지성으로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매달 월급 들어오는 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8%에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이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P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을 8% 가정한다는 거 이거 S&P500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우,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네. 합리적인 가정이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평균 수익률 8%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 3억 자산이 필요하냐.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 거기다가 12를 곱하면 연 2,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산으로 나오죠. 이거를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8%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3억이 나와요. 이걸 역으로 다시 계산하면 검토를 하는 거예요. 3억을 8%로 나누면 2,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월로 환산하면 나누기 10이니까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억의 자산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이걸 8%의 연평균 수익률로만 돌릴 수가 있으면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그것을 뺏었어도 이 원금은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억의 자산이 있고 매년 8%의 수익을 올리면 2,400만 원이 되고 이를 생활비로 빼서 쓸 수 있다. 원금은 훼손되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만약 내가 65세의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금융자산 3억 원을 65세까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65세의 은퇴 시점에서 현금성 자산 또는 금융자산 3억 원을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효율, 세 번째는 규모예요. 시간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내가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50살, 40살, 30살 이렇게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아요. 매달 적립식으로. 효율은 투자 수익률을 말합니다. S&P 500을 넣는데 그게 8%가 아니라 9%, 10%면 더 좋겠죠? 투자 금액도. 내가 매달 50만 원을 넣는데 100만 원이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투자 금액, 얼마만큼의 돈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숫자를 언급하면서요. 만약에 35살부터 제가 일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35살 때부터 경제적인 일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 충분히 보수적이죠? 자, 그러면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30년 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은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바로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 원. 이거 위에는 2억 2천. 이거 밑에는 3억 7천. 그러면 아까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3억 원. 그렇죠? 월 200만 원씩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0년 동안 내가 적립을 한다고 했을 때 매달 넣는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8%의 수익률로 그렇죠? S&P 500 ETF 월 납입금액 얼마만 넣으면? 네. 20만 원만 넣으면 3억이 되는 거예요. 65세에. 만약에 내가 2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더해서 25만 원을 넣으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억 7천이 되고요. 30만 원을 넣으면 4억 5천이 되고요. 50만 원을 넣으면 무려 7억 5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월 200이 아니라 월 300, 400, 500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 똑같은 금액을 넣어도 1억이 늘어나는 4억이 되고요. 12%가 되면은 7억이 됩니다. 무려. 3억에 2배보다 더 큰 숫자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월 200만 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0년 동안 월 20만 원씩 부으면 3억 만들기가 가능하고 65세 때 은퇴를 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은 3억을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200만 원씩 계속 빼서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자, 35살? 좀 빡세다. 그래서 그리고 35살부터 일을 했는데 모르고 연금저축펀드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45살부터 일을 한다고 또 가정해봤어요. 45살부터 일을 한다고도 충분히 보수적이죠? 그러면 65세에 은퇴를 하니까 20년 일할 수 있어요. 10년이 줄었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 3억이 어디 있나요? 어, 여기 있네요. 여기. 8%의 연평균 수익률로 20년 목표로 투자를 하는데 매달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51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30년일 때는 20만 원인데 20년, 10년의 세월을 내가 까먹었으니까 31만 원씩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3억이 될 수 있어요. 수익률을 만약에 10%, 12% 올리게 되면 어때요? 3억 6천이 되고요. 또 5억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51만 원씩 못 넣겠어. 그러면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로 올린 상태에서 30만 원씩 넣으면 3억 원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년을 붙는다고 했을 때 매월 51만 원씩 넣으면 S&P 500이 8%씩 연평균 수익률로 굴러가서 3억 만들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35살 때부터 일하지 못했지만 45살 때부터 일했지만 똑같이 월 생활비 200만 원씩을 뺏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걸 계산해 보면 4.5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됩니다. 투자 금융 자산이 있으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S&P 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을 8%로 가정했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희가 앞에서 한번 배웠죠? 300만 원을 12개월로 12개월 곱하니까 연 3,6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죠? 이거를 연평균 수익률 8%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4.5억이 나눠요. 검토해 볼까요? 4.5억을 8%로 나누면 3,600만 원이 나누고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 나누기 10이 하니까 월 생활비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월 300만 원을 은퇴 후에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은퇴할 시점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4.5억의 자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 4.5억은 건드리지 않고 생활비로 300만 원씩 월마다 뺏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5살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4억 5천이 여기 있네요. 30명 목표 연평균 수익률 8% 4억 5천 월 남익급액은 30만 원씩을 넣으면 됩니다. 3억은 20만 원을 넣으면 됐죠? 10만 원씩만 더 넣으면 1억 5천의 여유가 생기고 월마다 100만 원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적정 노을 생활비는 한 268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서 매월 200만 원 나오는 구조로 오늘 세팅하는 것을 배워봤어요. 나머지 68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벌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이 매월 200만 원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의 좋은 점은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은퇴할 시점에 그 목돈이 굴러가면서 나한테 매월 생활비만 주는 개념인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매월 20만 원씩 30년을 부으면 되는 거고 월 51만 원씩 20년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으시겠죠? 투자를 할 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시간, 투자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 효율, 투자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규모, 투자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루라도 일찍 한 살이로 어릴 때 효율을 높여서 매월 투자금액을 높여서 넣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점점 더 여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두 모두 행복한 노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